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의 고민을 듣고 너무 한국 직장생활에 집합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상사분이 두 분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또 두 분이 경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힘을 분배하고 알아서 양쪽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을 사연자분, 하급자인 사연자분에게 완전히 전가하고 있어요. 감정적이거나 관계상의 책임을 하급자가 상급자의 기분도 맞춰드려야 되고 업무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부서의 분위기까지 좀 윤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들이 흔해요. 사실은 이거는 이분의 정확한 담당 업무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이 돼 있었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상사분들한테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해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어쨌든 보호하는 거 거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사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감정적 압박을 주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아예 안 맞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요구를 먼저 보고 여기에 다 부응하려고 하면 너무 벌써 두 상사를 맞추는데 내 에너지를 100%를 다 쓰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은 하지만 일단 내 상태를 먼저 보고 내가 에너지가 몇 프로 남았지? 내 지금 마음의 여유가 몇 프로 있지? 이걸 보시고 이 한계 내에서 내가 너무 소진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선을 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많은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MBI를 만드신 마슬라우 박사가 미국 갤럽에 직원분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직장에서 어떨 때의 번아웃을 느끼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 이게 많은 직장에 다 통용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좀 격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일단은 업무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면서 과도하게 부담이 될 때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여기서 그 업무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이나 통제권이 너무 없을 때는 그 피로감이 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많아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으면 아, 이건 이때 하고 이건 이때 하고 이건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잖아요. 체력을 안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업무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가 당신이 주로 할 일은 이거고 당신의 임무는 이쪽이고 또 여기까지가 책임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그 일 안에서 또 내가 움직이는데 알아서 잘해. 부서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식의 약간 모호하게 다 맞춰라. 주어진 일은 다 해라. 이런 식의 역할 모호성이 굉장히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좀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고 이것이 굉장히 정서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나 그다음에 상사의 어떤 지지체계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팀원들의 일을 이해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케어도 하고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고 또 힘들 때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힘들어도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또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직장 상사들이 좀 이렇게 더 감정노동을 전가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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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